하나님의 말씀 고리도전서 15장 58절 한 절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 제목만 잡으면 역사는 하나님 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붙잡아야 되죠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붙잡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가를 보는 눈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답이고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저절로 비대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집니다 사실 병원 또 비대면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살아남지 못하는 지금 모든 게 비대면 속으로 들어가요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 이 자체가 이걸 더 앞당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가 어떻게 2, 3, 7을 갑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비대면이라야 2, 3, 7을 연결할 수 있어요 비대면이래요 그러면 이 비대면 시대에 대면을 놓고 2, 3, 7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것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방송 시스템 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우리 교회를 선두로 시작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해요 지금 새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전 시대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바뀌어지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놓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해 나가시는 그 시작으로 선두로 시작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 일에 신부를 막고 있고 그 일에 인도를 받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뭔가 전도자로서 사회가 알 수 있는 부분들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는 게 축복이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냥 전도자 본부일을 한다 그 차원으로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놓고 이 부분을 놓고 선두로 쓰임 받도록 그 시작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학교 이야기 했잖아요 성교 역사를 보면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미국도 사실 다라방운동이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성교 많은 문들 다 열어갔어요 시작을 꼭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2, 3, 7 시대에 비대면의 대면을 놓고 방송 시스템 이 부분들을 수십억의 돈을 들여 준비한다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교회를 선두로 지금 시작해 하시는 부분들을 그렇다면 이 시간을 알고 여러분 여러분 마음과 중심을 담아야 돼요 여기에 또 이것이 되어지도록 진짜 지금 우리 성전은 그냥 우리끼리 신앙생활하기에는 그냥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해도 돼요 그런데 2, 3, 7 시대를 놓고 우리 후대를 놓고는 맞는 거예요 때로 따로 준비해야 돼요 차세대를 놓고 준비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2, 3, 7과 차세대를 놓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세들 여기에 우리가 생을 걸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돈이 투자되는 거 헌금하는 거 이거 아끼지 말아야 돼요 사실 죄송합니다 좀 이런 부분들 산업인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검정 전도학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교회가 준비된 시스템 보면 정말로 지금 우리 교회 쓰기에는 최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준비되고 있는 것이 카메라도 그리고 모든 것에 영상 모든 부분에 최상이에요 제일 좋은 것 선택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2, 3, 7을 놓고 내보내려 가니까 많은 부분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새로 지금 제가 우리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위원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카메라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다시 기도를 해야 돼요 2, 3, 7을 놓고 어차피 우리가 2, 3, 7을 향해서 준비한다면 그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끼리만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끼만 하고 이렇게 좋게 준비해놔도 차세대 준비하고 2, 3, 7을 놓고 준비하는 이 부분에 교회가 아무리 준비해놔도 수집이 없더라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부탁인데 제가 솔직히 이러면 아시잖아요 제가 싫은 소리를 못해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부탁도 뭐해요 그런데 제가 이것만큼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제가 부탁했어요 진짜 좋은 것 해달라고 좋은 것 해 주십시오 제 솔직한 마음에는 진짜 우리 사람들 가운데도 그 부분을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마음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이라면 그게 우리가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여러분 메시지 가운데 나왔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라면 우리에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우리는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여러분 들으시고 인도를 받는 그런 산업인들이 되시고요 진짜 이걸 준비해야 돼요 너무 좋은 것들을 준비해놨는데 그게 2, 3, 7를 놓고 차세대를 놓고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직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제 산업성교에서 나왔던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산업인들은 나름대로 뭔가 열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 어느 정도 성취감은 맛봅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기에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일은 다 한계를 가져오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름대로 그 열심 속에서 어느 정도 성취감을 맛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한계가 옵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3단체에서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멀어가지고 내 피림으로 완전히 장악하도록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인들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은 진짜 정말로 산업성교의 축복에 눈이 안 열리니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대에 대한 시간표에 눈이 안 열리니까 여러분 시간표를 볼 수 없는데 하나님 응답해 줘도 모르는 거죠 응답하실 수도 없는 거고요 딴짓 할 거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정확한 시간표에 눈이 열려지면 축복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눈이 안 열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돈 가지고도 그 돈의 건강 가지고도 그 건강에 놓아야 되고 포로되고 속국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큰 돈 벌어가지고 세상 좋게 하고 세상에 심부름해요 시큰 돈 벌어가지고 뭐냐? 사단 심부름해요 진짜 중요한 곳에는 눈이 안 열리니까 여기에 우리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것 자체가 뭐냐? 오히려 노예 되고 그래 벌벌 떨어요 돈 가지고 벌벌 떨고요 그렇잖아요 노예 된 겁니다 그게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떠면 지금 흐르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현장에 나가면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고 현장에 부딪히면 뭔가 모르는 군들 속에 당황하게 돼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사실은 전혀 모르고 여기에 빠져들고 있고요 전혀 모르고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에 성공자들은 단체가 성공자들을 활용해서 뭔가 명상운동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성공자들은 왜 이런 문제들이 오는지 더 모릅니다 여기에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당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지금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주어진 메시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여기에 뭐가 임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만 주신 겁니다 보좌화의 응답이 임해야 돼요 보좌화의 응답 보좌와 보좌화의 응답은 달라요 다시 말해서 보좌에서 하나님 내게 내 삶의 내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는 그걸 가지고 보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좌화의 이것만이 이것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이 흐름을 바꾸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묵상기도 할 때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어요 나를 보좌화하는 응답 예배 나와 현장과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하지만은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보좌화의 응답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산업에도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보좌화의 응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거기에 허감이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보좌화의 응답은 뭐냐? 허감이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말해요 진짜 여러분 사람의 그 응답이 나타나잖아요 식은 돈 벌었는데 허감이 역사하니까 나도 모르게 다 날려버려요 엉뚱한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쓸데없는 일에 돈을 다 날려버리고요 그게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방법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보좌화의 응답이 일어나요 여러분 산업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모든 것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 보좌화의 응답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과 다른 숨겨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제가 결론 부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정말로 여러분이 눈을 열어낼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산업과 모든 부분 하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울이 가졌던 해당 이건 차세됩니다 오늘 제가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재앙과 한란을 막는 답이 랩런트다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사정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면 해당입니다 바울의 치유사역이 13장 16장 19장 치유사역이 있는데 그건 과정이고요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요겁니다 차세대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분명히 미래를 얻고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숨겨놓은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시고 맡기시게 되겠어요 정말 여기에 눈을 여러분 우리가 차세대 그냥 단순 후대가 아니라 후대들이 재앙과 한란의 답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생을 걸어야 해요 거기에 우리가 흥금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 재앙과 한란의 답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손해 것지만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에 일어날 재앙과 한란을 막는 답이 차세대입니다 어떠면 저는 감사한 건요 우리 교회 후대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메시지화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기도 속에 보면은 이미 후대에 대한 부분 차세대한 부분은 메시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축복인 거죠 사실은 그 기도의 배경 가운데 자라는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 거죠 메시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학원금도 매달 우리가 매년 장학원금도 작정하고 매달 장학원금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흥금은 그냥 장학원금 해가지고 작정해놓고 매달 그냥 돈 빠져나가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만큼 후대에 대한 메시지화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제는 후대들을 정말로 보좌와의 응답을 누리는 후대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한 교회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여러분 기도 속에 우리 산업인들이 담는다면은 여러분 산업에 오늘 어제 핵심 메시지에 산업인의 참된 빛의 경제라고 이야기했는데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귀한 응답이 있기를 주의하며 축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보고 그 일에 기도하며 인도받는 우리 산업인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보좌와의 축복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특별히 후대를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산업천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한 시대의 미래를 놓고 차세대들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보면서 인도받기를 원하는 우리 산업인들 머릿속에 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현장 속에 자녀들 속에 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